요즘에 이어 선배들이 광어 다운샷 탐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. 서해안도 이제 본격적인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오늘 저도 서해안에서 광어 다운샷 탐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살 보트는 보트 외에 다른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. 그래서 좋은 보트가 아닐까 예상은 해봅니다. 손님들 먼저 보기를 낚아보겠습니다. 프로도 뭐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. 저 이분 한 마리 낚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벌 때부터 두려워지겠지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설마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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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되게 다 먹으러. 이 우럭이 아주 저기 고액이 좋겠네요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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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